저도 이제 입시장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. 너 좀 치니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또 그때는 좀 고등학생 때라 자신감 뿜뿜. 네, 좀 칩니다. 그래갖고 그럼 밴드 할래? 이러는 거예요. 너무 특이하다. 그러면 입시 끝나고 기다릴 테니까 따라와 해서 따라갔거든요. 그런데 따라갔는데 사실 뭔가 아 캐스팅 당했구나라는 입시감은 왔는데 뭐지? 뭔가 차에 태워가시나? 했는데 버스 타고. 아 거기까지 가서 캐스팅해가지고 오디션장을 버스 타고 같이 이렇게 띡띡 누르고서 갔네요.